여러분 28년 된 허리를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축을 하시는데요 28년 전에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치셨고 어깨와 몸의 많은 부분을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몸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하다고 할 정도로 28년 동안 굉장히 힘든 상태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오셨는데요 첫 번째 왔을 때 더 좋아지셨고 두 번째 세 번째 오실 때마다 좋아지셨는데요 지금 완전히 아무렇지도 않다고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조금만 이렇게 굽히는 것도 할 수 없었던 동작을 지금 자유자재로 움직이시고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